안녕하세요. 정근식입니다. 제가 동아시아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8년도 제주 에서 열렸던 제2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 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주 4.3 50주년 기념 학술 대회였는데 그게 바로 제주 4.3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기초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막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98년도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학술회의 에서 그런 제주도 문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대여섯 번의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한국 측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 지역 일본이나 오키나와나 타이완이나 또는 중국의 연안지역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아 이게 한국의 문제를 연구를 하려면 한국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들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평 스케일에서 한국 문제를 바라봐야만이 제대로 한국 문제가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였고 그 이후에 최적으로 오키나와문제를 연구하고 또 타이완에 있는 금문도를 연구하고 또 중국에 있는 요동반도 따렌이나 여순에 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또 산동반도를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건들이자 또 우리나라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지역일 수 있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홍콩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사회변동 그리고 한국의 사회변동을 이해를 하려면 식민지체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냉전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탈냉전체제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더 그런 다층적 차원에서 중아시아적 스케일이나 또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그런 스케일이나 그 다음에 지방적 스케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저는 그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처음 1992년 91년 무렵에 섬 연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섬에 가서 보니까 이 육지나 서울의 관점과는 다른 그런 세계관 시간적 공간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부터 한세인인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과거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서 한선병 나병 선교를 했던 분들의 자제들을 만나서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했는가를 조사를 했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한국 한선병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적 소수자 특히 한세인인 문제는 일진 시대에 시작됐고 일본의 한선병 정책과 조선에서의 한선병 정책을 어떻게 갖고 달랐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또는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전부 일본형 한선병 정책이었다면 필리핀은 미국형 정책이었고 말레이시아는 영국형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일한 한선병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접근도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단지 한국의 사회적 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백락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제가 1994년부터 한국의 한선병 환자들을 연구를 하고 2001년도에 일본에서 1년 있으면서 일본 전국에 한선병 요양소를 갖다가 답사를 하고 그 무렵에 타이완에 있는 한선병 요양소들을 찾아보고 근래에는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대규모 한선병 요양소를 찾아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갖고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회에 전달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또는 과거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 치유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대 사회학과는 많은 빅데이터에 기초한 계량적 연구에 더하여 중요한 사회적 전통인 역사적 통찰력 또는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그래서 어느 학과보다도 더 지식인 또는 지성인들에게 부여된 역할들을 서울대 사회학과가 해왔거든요. 서울대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통 중의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발언 또는 사회적 지도자들을 갖다가 사회학적 상상력에 기초해서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 적자적 전통을 늘 새기면서 좀 더 더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진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적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국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 또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는 오키나거나 대만과 같은 좀 더 더 지역 지방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사회학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 기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